여의도공원에 제2의 세종문화회관을 건설하고 한강 주요 거점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변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수변 문화예술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그레이트 한강의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함께 누리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5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. 한강변 아파트에 1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제2세종문화회관과 서울 문화마당, 마리나 등의 대규모 문화시설도 조성합니다. 또 강남북 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거점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.